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와이 미나입니다 저희는 지금 백발백중 대기실에 있는데요 지금 소미랑 세정언니랑 대결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승리자는 제가 보기엔 소매일 것 같습니다 언니 죄송하지만 벌써부터 징조가 있어요 그래도 세정언니 화이팅! 손미도 화이팅! 그리고 오늘 전투하시는 분들? 진짜 왜 이렇게.. 아 나 진짜 말 진짜 너무 못한다 백발백중 선수분들 오늘 화이팅하세요